파이팅 아.. 이..여기...여긴데? 포세이큰 동굴 여기 되게 짧았던걸로 기억하... 긴네요 나랑님 어서오세요 짧았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 따라오나? 서른 넥대? 으어어 아우 서른 공이야 잠깐만 잠깐만 아 동물의 충성 안해놨지? 아휴 피곤하대 자야겠대 방이병님 어서오세요 자아 여기 입구를 살짝 보니까 도둑들 있나? 예상을 할 수가 없네 아니 나 뒤편 보니까 사원 같은 덴가? 쭉 들어가면 처음에는 동굴 부분이다가 나중에는 사원 무덤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무덤 같은 이게 구조물이죠? 자아 어 잠시만요 도둑 도둑 현실